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찬송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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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할렐루야 내 남길 널도 하나도 나 주님 간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남길 널도 하나도 나 주님 간다 주님 아멘 이제 한 번 면 지엠 7명회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과 우리 세대를 통해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간대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모든 손길 등에 모든 심령들도 주여 성령을 가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월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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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의 주옥에 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율법을 주의하러 옥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빼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만이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미 오직 바람에 나는 경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이 식판을 겨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류의 뒤에 들지 못하느다 대저 의인의 길은 요박해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이구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권적으로 온 세상 우주 마음을 다 써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신이 자정하시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신령 신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야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늘로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하나님 성대주신 성대하나님 삼일자나님께서 홀로 주의 몸된 교복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소서 주물의 홀로 주의 성령을 톨어냅니다 주의 성령을 톨어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소서 이 나라의 저렴한 빛하고 자랑해서 한계 신선이 일체 어둡다 부르네 이 나라의 아유 요소 태양식 내 일에 사회로 보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고금의 밝은 빛은 온 세상이 지며 고향 생활이 흘러 시원 대하시네 이 안식을 이루고 태운의 이 고소 영원히 지은 곳에 다 올라갈 시간 고금의 전기하고 전가와 고성료 한계 신선이 일체 단속할 지옥아 아멘 성시 30번을 교육합니다 요하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고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신을 떠나 주시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대의 주사 나를 향해 주시옵소서 하나의 영원을 들여주시옵소서 하나의 영원을 들여주시옵소서 아멘 한사람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수사 전문가신 하나님 불편을 향해 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며 오시옵소서 성령을 비싸우며 도로한 꿈에 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여정에 사오며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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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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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2장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어져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어야만 했던 저희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더 기도하옵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감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아시오니 그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아시오니 손수 머리와 마음과 몸에 안수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와 간중으로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이의 목사님과 리더들을 통하여 영어권이 계속 구운게 하셔서 2세와 3세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BBS도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들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임 올 때도 계속해서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재직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또 교회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십사. 대지상명령에 따라 이끄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교단, 복음 대학교를 축복하시사 많은 주의 종들이 훈련받고 발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 선교의 행시시는 성교사님과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과 물질들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들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는 이 예배 때 저희가 땅만 밟고 돌아가게 하지 마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이 하나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드리는 유치구 유념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예배를 준비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또 그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도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단위 목사님과 함께하시사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혼과 영광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셔서 우리 심령의 찔림과 감동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마음과 길을 열게 싸우니 말씀하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 저희에게 주시려 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멘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성경 396기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점씩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극률과 풍량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자녀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많은 개명대로 진리에 대한 자를 배가 보니 신심이 이루어오라. 그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는 서로 사랑하지. 예는 세 개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도로 사상하는 이것이 우리가 개명을 도착하는 것이오. 개명은 이것이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라운드에서 해나라 다시 해나라. 여러분 번거린 대로 바람기를 맞아서 재직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앞에 나와서 하늘로 쓰시길 바랍니다. 강인재, 진정인, 강귀미, 안진모, 긴딘재, 이수연, 이상목, 정윤아, 이태희, 장영리, 정균용, 이수인, 정신원, 대상입니다. 그 앞에 올라오셔서 한 칸 위에 괜찮으러 밀려로 쓰시고 앞에 나오십시오. 저 보고 쓰시겠어요.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우선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성도들 앞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수주의하도록 애를 쓰고 교회의 중심의 생활로 각종 예배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반인복사를 협조하여 정기재기계에 참석하며 맡겨진 직군에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사랑과 봉사로 보금전도에도 힘쓰시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금하도록 하여 성도의 모험된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위에 붙게 서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고 힘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소급 가운데 11조 감사 주의원금 등 연보 생활을 하심을 써 교회 앞에 법을 세우시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위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심 쓰시겠습니까? 이외에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마땅해 말 의무를 당하며 교회의 규칙에도 순정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이름이 강인재 위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협동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재미안이 예수교 장롱을 백화된 교회 당회장 한태일 복사 우리 강인재 집사님은 이전 교회에서 오래전에 집사 안수를 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굉장히 상태셨기에 협동 집사로 임명한 것이고요 진정인 본사님도 이전 교회에서 본사로 임명을 받고 저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협동 본사로 임명을 해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진정인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협동 본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재미안이 예수교 장롱을 백화된 교회 당회장 한태일 복사 임명장 이름 강귀미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설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재미안이 예수교 장롱을 백화된 교회 당회장 한태일 복사 임명장 이름 김진재 이하동문입니다. 죄송하세요 임명장 이름 이수연 이하동문입니다. 임명장 이름 이상목 이하동문입니다. 임명장 이름 정윤아 이하동문입니다. 임명장 이름 정윤아 이하동문입니다. 임명장 이름 이태희 이하동문입니다. 임명장 장영희 이하동문입니다. força 임명장 이름 정윤아 이하동문입니다. 임명장 이름 이수긴 이아동훈입니다 임명장 이름 정신원 이아동훈입니다 다같이 박수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군대인 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귀한 분들을 제주번으로 임명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늘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고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하여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귀한 분들의 삶을 죽여있다 하며 저들의 수고를 죽여서 연락할 수도 비싸고 감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전화하겠습니다 찬양대로 전화하겠습니다 찬양대로 전화하겠습니다 찬양대로 전화하겠습니다 찬양대로 전화하겠습니다 찬양대로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보러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보러왔던 모든 시간을 나는 보다니 나를 배웠어 내가 뜨여 저녁에 오네 나는 꽃향기와 나를 배웠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나는 꽃향기와 나를 배웠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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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혜 내 속에 가면 한 것만은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나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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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혜 은혜야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과거에 경험하셨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신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느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때의 그런 힘이 온다고 말합니다 니에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요 온 힘이 다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그냥 스탑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소진해버려서 정말 땅바닥을 기는 듯한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 정말 자랑스럽게 어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때 여러분의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을 줄 때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들을 때가 아닙니까 잘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개명대로 진리를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요한 2서 오늘 살펴본 요한 2서는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보았는데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나이 많아 마지막 목회에 감당하고 있을 때에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요한 서신서인데 딱 한 장만으로 되어 있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마지막으로 그는 성경 기록을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영혼은 선하고 우리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할 때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주의를 주기 위해서라도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두에 요한 2서를 편을 들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1사도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자기만 오직 남았습니다 나이도 아마 80대 후반 아니면 90대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엘더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나 나이가 많이 들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사도직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장로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자기도 장로 감독처럼 됐다라고 표현하며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듯이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1절 보십시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수신자가 똑똑히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말 썼습니다 부녀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가 쿠리에이 쿠리에이는 쿠리어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할 때 쿠리어스 쿠리어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의 최존칭어 최고의 경어가 여기 나오는 쿠리에 우리말로 부녀라고 변역된 영어성을 보시면 레이디라고 변역된 겁니다 아마도 이 부인은 남편을 오래전에 일찍 잃어버린 과부인데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자기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이 부녀를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해석합니다 자녀들은 교회의 교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너의 자매의 자녀에게 내가 내게 무난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인의 시스털이 있었는데 그 시스털과 시스털 자녀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에베스 교회 그 교회 안에 이 지금 편지를 받는 부녀의 시스털 그리고 시스털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보면 얼마든지 어느 가정을 놓고 사도 요한이 썼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교회라고 교회인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 이 요한 1서 내용과 다음 주에 살펴볼 나중에 7절에 나온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중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 부인의 가정 혹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이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진리에 있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도 진리가 나오고 2절에도 진리가 나오고 3절에도 진리가 나오고 4절에도 진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 2서의 핵심 단어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 진리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서브젝티브한 게 아니라 아브젝티브한 팩트, 트루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 모 14장 6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해도 좋습니다 또 4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개명을 얘기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요한 모금에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한 것을 아시듯이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셨듯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개명 곧 말씀이고 곧 진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호호환적으로 이해하고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전인격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지정의의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지금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진리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할 거라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3절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3절에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합니다 은혜 헬라오로 카리스 그레이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말의 호희라는 말 영어의 favor라는 말이 가장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극률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오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을 입은 우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 에이레이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확신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함께 여러분과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개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장로 사도 요한이 그 부녀의 가정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교회 안에 몇몇이 전체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이 정말 진리 안에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개명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헷갈리는 얘기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 개명을 따라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개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일스 1장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삶 자체가 라이프가 진리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행하는 자입니다 빛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면서 빛 안에서 거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스 1장에 의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크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크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라는 소리입니다 크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이라는 뜻이 크리스찬 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도인 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호로 믿음을 가진 후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던 삶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믿은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속한 자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participate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요한 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일서에서도 그렇고 사랑을 또 다시 강조합니다 5절 말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해 개명같이 너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편지를 써서 전해줄 때에는 이미 60년 전에 이미 6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요한은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개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된 6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새 개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복음이 뭔가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온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믿는 자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물론 내가 너희 사랑을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서 5장 5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펑펑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여러분을 떠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끝으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개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그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사랑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진리에 행하는 것이 곧 사랑 가운데 행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개명을 조차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개명을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 라는 것이죠 진리에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입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 말 보세요 아니 그 다음이죠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사랑을 이미 입지 않았느냐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그런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듯이 따라가듯이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저 말 쓰이 바로 진리 행하는 겁니다 참된 것 In truth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저와 여러분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던교의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주후 12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마크스 아우렐루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 빅박한 악한 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분은 로마 남쪽에 빈이라는 곳에 있는 사는 쌍투스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사에 기록이 나옵니다 쌍투스라는 집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심한 고문과 신문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고문과 신문을 받으며 상상하는 말이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도 I am a Christian 너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디 고향이냐 I am a Christian 너는 노예냐 아니면 자유인이냐 I am a Christian 질문하기만 하면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이라고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냥 화형에 처하라는 선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불에 태워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I am a Christian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I am a Christian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해서 그 지경에서 끝까지 I am a Christian 하면 불에 태워서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진리고 똑같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항상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복음과 그 진리가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superficial knowledge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도 그 정도 지식 다 갖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남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춘기 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교통사고 죽인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때니까 더 하겠죠 그리고 빠진 게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게임하는 일에 빠졌어요 게임하는 일 게임 중독에 걸렸습니다 엄마 상대단합니다 엄마 뭐 얘기하면 엄마가 욕합니다 대듭니다 엄마가 보다 보다 못해서 도저히 아들같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왔답니다 집을 나왔지만 아들 혼자 살라고 내버려 뒀지만 애가 밤에 게임을 하고 잠잘 시간에 몰래 가서 밥을 밥상을 차려주고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났습니다 9일째 되던 때 그날도 이쯤에 아들이 게임하고 나서 지쳐서 자고 있겠지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차리려고 하는데 엄마 교통사고 이후로 처음으로 아들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고 엄마 같이 밥 먹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가 아들을 붙들고 멍멍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울고 그때부터 아들이 변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변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스스로 게임 중독 걸린 거에 대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 병원에도 가고 차츰차츰 아이가 변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고 완전히 정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끝까지 사랑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을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그냥 안 믿는 부모도 그렇게 난 그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몰라요 안 믿는 부모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건 믿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믿는 아내가 남편이 믿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믿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진리에 행하고 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 가운데 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드린다면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죽을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기대도 안 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나 남편이 죽을 수 있어야지 믿는 부모라면 믿는 자녀라면 믿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효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극률과 평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받아 한 형제가 된 한 교우가 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요약합니다 pptd 올려주시죠 제가 처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철이든 자녀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안 하려고 하겠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에 속한 크리스찬 크리스도니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 집에 속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에 행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리에 행합니다 You have to walk in truth 둘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You have to walk in truth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개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게 하고 내 이웃 내 몸 여겨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사랑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실한 크리스도인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시부모님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랑 똑같습니다 왜? 부부는 한몸이라서 네 엄마 네 아빠가 아닌 거예요 한몸인데 네 엄마 네 오빠라고 하는 것은 벌써 몸이 갈라진 겁니다 장애인 장모님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를 주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블레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죽기까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믿음 주셔서 크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 나를 살려 신의 가운데 행하며 사랑과 함께 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정하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구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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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리 이소련 자매님, 동마형제님. 오늘 알 수 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부회 아래친구에 들어가셔서 오늘 점심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신규실에서 식사하며 주시고, 의지하시고, 조화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했던 이승모 형님들에게 환영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님과 사랑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제공연과 분들을 계속해 주시고, 함께 주위에 잘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규담당 공사군의 FLCA구역이고요.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정리의 원례가 있습니다. 지회에 기억하시고, 속한 지회 모임에 참석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회의 원례 모임에서 결의한,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남겨보고 오십시오. 오늘 수요일에는 재직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원들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일하지 않으셨으면, 재직원신 재직원을 다 참석하셔야 되고, 오늘 임명받은 새 재직원들의 특별 찬양을 준비해서 하시겠습니다. 올여름 성경화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에 등록을 마쳤습니다만, 각 부연들께서는 유치구가 있는 학생들을 보호권해 주셔서, 여러분과 어떤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성경자들로 협조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후에 매일 시간에 교회 주차장이 좀 모자라면, 건너편 하울 하이스쿨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오실 수 있으시면, 무척 우리 교회의 사역에 도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를 업데이트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주소나 전화바를 받으신 분들은, 김현수 손사님이나, 제공주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기회를 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인사합니다. 기도를 위해 부탁하겠습니다. 기도를 위해 부탁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의 독립, 주의 뜻을 위해 부탁하겠습니다. 기도를 위해 부탁하겠습니다. 기도를 위해 부탁하겠습니다. 기도onner 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한 주간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아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피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일조라 여러분의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축사해 주셔서 이 예배를 쓰여주는 곳에 호금의 능력이 진리가 주의 사랑이 널리 널리 성포되게 하시고 열매들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들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공감 허락하시고 시간 허락하시고 재능 허락하시고 직장 허락하시고 사업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가족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동안도 정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에 저감사하며 그리스도님 낱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은혜와 흥률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영원하고 극진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방황하고 하시는 것을 통하시니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진리에 행하며 사람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후에 생활 후에 허락하신 분들의 자자들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고원세계를 수고하시는 성대사님들의 사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